나이도, 너 선수촌 들어간 거 아니었어? 응. 내일 들어가. 저기, 나 그 백이집 방송 녹음본 좀 빌려줄 수 있어? 이 정도면 돼? 어. 고마워. 근데 이건 뭐하게? 선수촌에서 힘들 때마다 부르려고. 응원이 필요할 것 같아서. 너 유진 선배랑 많이 친했잖아. 말없이 사라진 거 화도 안 나냐? 응, 안 나. 돌아올 거라고 믿는구나? 돌아올 거라고 믿는 건 아니고. 백이진의 선택을 믿어. 분명 더 나은 곳으로 갔을 거야. 좀 덜 힘든 곳. 덜 상처받는 곳. 이제 내가 해줘야지, 응원. 갈게. 그래. 잘 가라.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힘내. 할 수 있어. 그런데 우린 과연 할 수 있을까요? 좋은 하루아itu. 가잖아요.